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전우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전우수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진짜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좋은거 맛있는거를 여러분께 들고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거는 바로바로 볼까요 볼까요 바로 카카오 초콜릿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폴리페놀 1420mg 계란이 들어가있고 82%의 높은 카카오 초콜릿입니다 이 초콜릿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먹으니까 저같은 경우는 기분이 아주아주 좋아가 지더라구요 한번 그러면 이 카카오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카카오 초콜릿은 이렇게 아주아주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놈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는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노 하나먹구 나 하나 먹구 너 하나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카카오 초콜릿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운동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로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카카오 초콜릿 먹으면 건강에 좋아 카카오 초콜릿 먹으면 다이어트도 카카오 초콜릿 맛이 맛있어 기분이 안 좋을 땐 초콜릿 먹어 다이어트 할 때도 초콜릿 먹어 운동 전에도 초콜릿 먹어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 모두 카카오 초콜릿 먹고 기분 업 되시고 모두모두 부담했어요